홍콩 HG수 기초 ELS 가입자 모임이 은행과 금융당국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 당국이 바라던 원활한 사적 화해는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효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홍콩 ELS 가입자 모임이 오늘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3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임 측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ELS 배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금 100% 배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칩니다.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농협은행 예금을 집단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런 시도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은 판매사들을 돌며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집회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든 은행은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배상비율 산정에 고심 중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배상비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실을 인정하는 셈이라 속내가 복잡합니다. 자율배상이 배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전면 판매 금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판매 채널 제한 등 제도 개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